렌 배우의 감성 연기를 확인하는 시간 같은 대사를 두고 두 가지 버전 모먼트를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좋아해요 자 반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좋아해요 야 오랜만에 본다 야 오랜만에 들었다 민기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밝게 한번 가볼게요 발에다 줄게 저기까지 내가 발에다 준다니까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달달해 달달해 발에 다 줄게 무서워 무서워 발에 다 준다니까 야 야 야 너무 멋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반대 회 사주세요 아 회 사주세요 자 반대 회 사주세요 회 사달라니까요 핑크색부터죠 네 너무 심했잖아 빠르게 가겠습니다 너 무심했잖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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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낼다 빨리 빨리 오 Surf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그거 뭐지? 회 사고 만두겠습니다? 회사 회사고 만두 개타겠습니다 회사고 만두 개타겠습니다 귀여워 난 이게 잘 뭔지 모르겠지? 회사 그만두겠습니다